아우터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특 독해연습 지구획 시리즈 7강의 4번 지문 집단적 행동이 집단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변형 포인트 어휘빈칸 순서 삽입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The effect of one's actions on collective consequences and one's participation in those consequences, regardless of one's action, is relevant. 잠깐 주어만 찾아보십시오. 효과, the effect, 그 효과가 is relevant, 연관이 있다 또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효과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효과냐면, once action, 효과 A입니다. 그 다음에 and, once participation, 한 사람의 행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참여, 이거의 효과가 is relevant,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re is a dollar value,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요. associated with these actions, 그 행위들과 연관된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뒤에 자동차 얘기가 나오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electric car인데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900에 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또 3000에 샀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3100에 샀어요.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은 2900에 샀어요. 이런 한 사람의 행동, 이것이 당연히 전체적인 collective consequences, 전체 결과,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구매 행동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참여, 그러한 결과에, 그러한 결과. 근데, regardless of one section, 한 사람의 행위, 이거하고는 2900원에서 한 것,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이 결과들에, 그, 그 결과들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여기 테슬라 구매, 전체, collective sum, 여기 participation, 그런 의미의 테슬라 자동차 구매, 이겁니다. 구매와 한 사람의,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 행위죠. 구매와 구매 행위, 이것 사이에, effect가, 서로 의미가 있다, 상관이 있다. 왜? 이 한 사람이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구매, 전체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쉬운 내용이니까, 조금 잠깐 건너뛰어서,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게 조금 설명이 이상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놓은 건데, 이 부분이 더 좋습니다. There is a push and pull of a cost and relative savings tha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predict.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뭐가 있냐면, push and pull이 있습니다. push and pull, 밀고 당김이 있어요. 밀고 당김인데, 뭐에 밀고 당김이냐? cost, 비용, 그 다음에 relative savings, 비용에 따라서 당연히 saving이 틀려지겠죠. 비용이 비싸면 saving은 줄어들고, 비용이 싸지면 saving은 늘어나니까요. 사실은 어떤, 이거, 이게 뭐하고 관련된 얘기냐면, price, 가격 관련된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예측하기에 어려운 가격, 가격, 그 다음에 그것은, 그것은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매우 크게, by their, 소비자들, their collective actions, collective actions라는 얘기는, 소비자 개개인의, 아까 여기 2,900에 산 사람, 3,000에 산 사람, 3,100에 산 사람, 이 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걸, 여기를 그냥 한 단어로 하면 price가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밀고 당김,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밀고 당김은 사실은 그냥 가격이죠. 사실은 가격, 가격이 집단,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집단적인 행동이라는 얘기는 각 개별 행동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별 행동 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얘가 나오면, 얘를 조금 읽어보시면 얘가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Furthermore, that dollar value, 그 달러 가치가 can be complicated, 복잡할 수 있습니다. When the cost of gasoline is high enough, gasoline 가격이 지금 올라갔어요. The extra initial cost of a more fuel efficient vehicle, 아까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또는 one that does not use gasoline at all. 저는 아까 게솔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electronic car, 아까 테슬라를 얘기했죠. 테슬라의, 테슬라, 이거의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인데, extra initial cost예요. 게솔린 차보다는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 게솔린이, 예를 들어서 아까 2천이라고 그러면, 얘를 그냥 아까 3천이라고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seem less expensive. 아, 덜 비싸 보여요. 왜? 그 다음에 이제 게솔린을 안 쓰기 때문에, 게솔린보다도 10분의 1 가격인 전기를 쓸 거기 때문에, 약간 덜 비싸 보이겠죠. Even if, 비록, one does not quite believe, 뭐 믿지는 않아요. The car, 그 새로 산 차가, will pay for itself, 스스로 지불할 거예요. Through its fuel savings, 연료 절약을 통해서 다 지불할 거예요. 아, 절약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 비싼 게 다 충당되진 않아요. 이렇게, 이럴지라도, 어쨌든 초기 비용이 지금 덜 비싸 보이죠. However, if enough people were to buy those vehicles, 근데 아까 그 충분히 어떤 사람들이, 충분한 사람들이 were to buy these vehicles, 지금 이 테슬라를 충분히 산다면, 근데 뭐 할 정도로 충분하냐면, insufficient numbers to reduce the demand for gasoline. 아,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이게 테슬라의 수요가 되니까, 반대로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게솔린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게솔린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게솔린의 수요가 줄어들 만큼 충분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he cost of gasoline would come down. 당연히 게솔린 수요가 줄어드니까, 게솔린 디맨드가 줄어드니까, 게솔린 프라이스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되게 쉽습니다. 게솔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전기, 게솔린 디맨드가, 석유, 석유,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휘발유 가격도, 프라이스도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Then again, so would the cost of the vehicles, 그 자동차, 여기 아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또 뭐가 나오냐고요? 테슬라의 가격도 떨어져요. 테슬라의 가격도. Thanks to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 아까 테슬라를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사는 거죠. 충분히 많이 사니까, 어떤 여기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기 설명이 없었으면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생산비용이 줄어들어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정리가 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there is a push and pull of cost, 비용 사이에 밀고 땅김, and relative savings tha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predict, 소비자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it is affected so greatly by collective actions, 집단적인 행동, 그 다음에 행위들의 집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 여기 아까 2,900, 3,000 아까 이렇게 했던 게 처음에 그럼 약간 중간에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2,900, 2,900, 2,900 가다가 보니까 아, 테슬라가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3,000으로 올라갔습니다. 3,000, 3,000, 3,000, 3,000 가다가 보니까 인기가 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100, 3,100, 3,100, 3,100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충분히 아까 규모의 경제에 이를 때까지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게 뭐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다시 갑자기 2,900에서 2,800 이렇게 가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한 사람의 개별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이 개별 행위가 모여있는 이 구매의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전체적인 결과의 영향이지 한 사람의 구매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개별 구매의 합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별 소비자는 이거 하나하나를 예측할 수는 없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it brings to mind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 Keynes의 설명. 뭐에 관한 설명? Stock Market Investing. 주식시장 투자. 주식 투자를 Keynes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Beauty Contest. Beauty Contest라고 얘기한 거예요. In which 그 Beauty Contest에서 the winner is not any of the contestants. 지금 Contestants 참가자. Beauty Contest에 참가자. Beauty Contest는 미인대회죠. 미인대회에 나오는 미인대회에 참가한 사람이 승자가 아니에요. But 여기는 Judge예요. 판사. 판사. 그러니까 미인대회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Whose Score. 여기 Whose예요. Whose Score. 심사위원의 성적이 Come Closest. 가장 가까이 가야 돼요. 어디에 가까이 가야 되냐면 To the Average Scores of the Judges Collectively. 평균적인 심사위원들의 평균의 전체 심사위원. 전체적으로라는 얘기는 전체 심사위원 평균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 이게 지금 승자가 되는 시장이 컨테스트가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어떤 사람의 행동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참가자들의 전체 집합이 다 영향을 미쳐서 아까 말한 뭐가요? 이 부분. A Push and Pull of Cost and Relative Savings.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Price라고 요약을 해드렸죠. Price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주식시장이니까요. 그럼 깨끗하게 해서 한번 주식시장 참고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가격이 5,000원 그 다음에 5,100원 4,900원 4,800원 이 회사의 가격은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은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5,100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4,900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평균되면 누가 이긴다고요? 평균되면 5,000원이죠. 그럼 제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 가격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5,10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0원짜리를 너무 비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4,90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0원을 5,000원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조금 앞에 부분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하고 사실은 핵심은 여기 There is Collective Actions 그래서 여기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내고자 하면 여기 Stock Market The Average Scores of the Judges Collectively 전체 개별 행위하고 상관없이 개별 행위들의 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Participation의 개념입니다. 이 집단적 결과라는 게 Participation이 내가 여기에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참여하는 것, 개별 행위들의 합, 이게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내가 5,000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각 여러 참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합 가격을 제대로 맞추는 게 사실은 돈을 벌기에 제일 좋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The Average Scores of the Judges Collectively 여기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한 번 살펴보면 어휘가 가장 좋은 문제인데요. 여기 Relevant, 연관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그래서 중요한까지 되는 어휘니까 이번에 Relevant 어휘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Effect, 영향인데 Once Action하고 Once Participation, 이거 End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이거의 효과가 Is, 영향이, 이거에 대한 영향이 Relevant,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여기 뒤에 달러 가치가 아까 가격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가격하니까 Less Expensive 처음에 비싸던 지금 비싸던 전기대동차 아니면 Fuel Efficient Vehicle 연료 효율적인 차들이 덜 비싸게 덜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사면 Gasoline 가격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대회 컨테스트에서 미인 아니면 그 회사, 회사가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컨테스턴트는 회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사를 참가자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른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참가자가, 판사가, 심판관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평균 가격을 가장 가까운 걸 심사위원의 점수 Who's 심사위원의 점수가 가장 평균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내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실은 어휘, 어휘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은 워낙 쉬우니까요. 여기 빈칸 부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휘, 빈칸 확실하게 이해해 두고 가주십시오. 저는 그럼 5번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